이번 포럼 처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참석하신 이유 있으신가요?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. 회장님 저희 한국포마운드 좀 뵈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.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회장님. 날씨가 너무 좋다. 날씨 오랜만에 오신 호감은 어떻습니까?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이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의 휴대폰에 Limited 아멘